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책들입니다. 이번 시간에 다룰 책은 클루지입니다. 이 책은 10억 연봉 유튜버 라이프웨커 자청 즉 자수성가 청년이 자신의 인생을 바꾼 책이라고 소개하였습니다. 그 후 2008년도에 발간된 책이 예스24의 베스트셀러 10위권 안에 들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는 책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책의 외관을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루지 세상의 역사를 뒤집는 기막힌 발견 이 클루지라는 뜻은 서투른 또는 세련되지 않은 해결책이나 고장나기 쉬운 애물단지 컴퓨터라는 뜻이구요. 여기 표지의 그림을 보면 뇌의 그림이 있는데 이것은 책의 내용을 간략히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즉 우리 마음이 이것처럼 주먹구구식으로 진화를 해서 많은 결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게리 마커스 저자의 간단한 양력을 살펴보겠습니다. 뉴욕 대학교 심리학과 교수이자 언어학습센터 소장 심리학 언어학 분자생물학을 통합하여 인간의 마음의 기원에 대해 연구하고 있는 세계적 학자라고 합니다. 1993년 23세의 나이로 MIT에서 스티븐 핑거의 지도 아래 뇌와 인지과학을 연구하여 박사학위를 수여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면 책 날개를 간략히 한번 보겠습니다. 생각의 함정을 파헤치다 진화의 실수를 추적하다. 우리는 고귀한 이성을 지닌 존재인가 또는 신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완전한 존재인가. 세계가 주목하는 뉴욕 대학의 심리학자 게리 마커스는 우리들이 그런 존재하는 거리가 멀다고 말한다. 바커스는 인간의 마음이 세련되게 설계된 기관이라기보다 클루지, 곧 서툴게 짜맞춰진 기구라고 주장한다. 생존 때문에 최선의 선택을 방해받는 진화의 법칙, 즉 진화의 관성 때문에 우리들의 마음과 세계는 불안전하다는 것이다. 그는 인간 진화의 장대한 시간을 꿰뚫는 역사적인 통찰을 통해 근본적으로 새로운 관점에서 인간의 마음을 조망한다. 그리고 기억, 신념, 선택, 결정, 언어, 행복 등 인간의 삶을 구성하는 중요한 정신 영역을 두루 살피며 우리들이 세계 곳곳에서 현명한 일상을 방해하는 생각의 함정을 파헤친다. 이 날개에 있는 내용이 이 책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있고요. 이 뒤쪽에 여러 유명한 인사나 언론에서 이 책을 평가한 간략한 얘기들이 나와 있는데요. 그는 인간의 언어와 생각에 관한 완전히 새로운 개념을 제시했다. 클로지는 진화의 제약과 타협이 인간의 마음에 각인되어 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가장 적절한 최신의 논증을 제시한다. 이건 스티븐 핑거가 얘기를 했고, 반드시 읽어야 한다. 자신을 이해하려면. 씨드 매거진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일상과 세계의 불안전함을 완벽하게 해부했다. 인간의 마음이 어떻게 얽혀 있는지, 또 언제 완전히 작동을 멈추는지 속속들이 밝혀냈다. 뉴스위크에서 이렇게 얘기했고요. 이 책의 내용은 상당히 저에게도 새로운 내용이었고, 특히 생각의 결함을 해결하기 위한 13가지 제안은 정말 도움이 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책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에서는 우리의 뇌는 처음부터 완벽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최초의 후뇌가 생성되었는데, 이것은 호흡, 신체 균형 등을 관리합니다. 그 뒤 생긴 중뇌는 시각과 청각 반사를 조절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생긴 부위인 전뇌는 언어나 의사결정 같은 일들을 통제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종종 오래된 체계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의 뇌가 진화론적으로 예체계 위에 새체계를 얹히는 형식으로 생성되어서 결함을 갖게 됩니다. 이런 뇌의 성격 때문에 우리의 뇌는 여러 클로즈를 갖게 되는데, 저자는 기억, 신념, 의사결정, 언어, 행복, 심리의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 우리의 기억은 완벽하지 않고 뒤죽박죽입니다. 이 이유는 우리가 컴퓨터와 같이 우편번호식 기억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는 어떤 것을 기억 속에서 끄집어내기 위해서 맥락이나 단서를 이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런 맥락 의존적인 기억은 자주 일어나는 것, 최근에 했던 것, 즉 우리에게 유용할 가능성이 큰 정보를 가장 빨리 불러냅니다. 하지만 이러한 특성 때문에 기억을 하기 전에 노출된 단어나 상황에 의해서 우리의 과거의 기억을 왜곡되게 불러일으킬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둘째, 우리의 신념은 오염되기 쉽다고 합니다. 우리는 신념들이 어디서 비롯되었는지 스스로도 알지 못하며, 우리가 부적절한 정보의 영향을 얼마나 크게 받는지 전혀 눈치를 채지 못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후광효과. 우리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 한 측면에서 긍정적인 느낌을 받으면 그것을 자동으로 일반화해서 그 사람의 다른 속성들까지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2. 초점 맞추기 착각. 단순히 사람들이 주위를 이런저런 정보로 돌림으로써 사람들이 생각을 조작할 수 있습니다. 3. 단순한 친숙효과. 사람에게 친숙한 것을 좋은 것이라고 믿는 경향도 있습니다. 4. 확증평양. 우리는 주제가 무엇이든 우리의 신념을 위협할 만한 것보다 우리의 신념에 잘 들어맞는 것에 더 주의를 기울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5. 동기에 의한 추론. 우리는 우리가 믿고 싶은 것을 우리가 믿고 싶지 않은 것보다 훨씬 더 관대하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직접 본 것과 들은 것을 자동적으로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서야 비로소 그것이 믿을 만한 것인지 따져본다고 합니다. 이것은 요새처럼 각종 미디어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잘못된 신념을 가지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셋째, 우리의 일상적인 선택을 지배하는 뇌의 메커니즘이 엉성하다고 합니다. 특히 진화의 비교적 최근 선물인 의식적 의사결정에 가까이 갈수록 우리의 결정은 더 형편없는 것이 될 때가 많습니다. 즉, 100달러짜리 전자레인지를 사는데 25달러를 아끼기 위해서는 시내의 반대편까지 차를 몰고 가지만 1000달러짜리 텔레비전을 사는데 똑같이 25달러를 아끼기 위해 시내의 반대편까지 차를 몰고 가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내는 돈을 상대적으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우리의 선택은 기억의 매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선택의 순간에 어떤 기억을 불러내는지에 따라 때로는 결정적인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간략하게 세 가지 분야에서의 클루지만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우리는 클루지를 이겨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아보겠습니다. 1. 대안이 되는 가설들을 되도록 함께 고려하라. 우리가 집착하는 것과 다른 생각이나 가능성에 대해 성찰할수록 우리의 사고 능력은 개선될 것이다. 2. 문제의 틀을 다시 짜고 질문을 재구성하라. 언제나 사태를 회의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상대의 질문을 재구성하는 습관을 길러라. 모든 문제를 하나 이상의 방식으로 물어보라. 3. 상관관계가 곧 인간관계가 아님을 명심하라. 상관관계가 있다고 한 요인이 다른 요인의 원인일 것이라는 추론은 옳지 않다. 4. 여러분이 가진 표본의 크기를 결코 잊지 말라. 단 한 번 일어난 사건은 우연할 것인지 모른다. 그러나 똑같은 유형의 사건이 되풀이해서 일어난다면 그것은 우연이 않을 가능성이 크다. 표본이 매우 작을 때 그곳에서 발견한 유형에 대한 설명을 찾지 말아라. 5. 자신의 충동을 미리 예상하고 앞서 결정하라. 유혹은 우리가 그 대상을 볼 수 있을 때 가장 크다. 그렇기 때문에 순간의 충동에 휩싸여 있을 때보다 사전의 미래를 계획하고 결정하라. 6. 막연한 목표만 정하지 말고 조건계획을 세워라. 단순히 목표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세우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목표를 국체적인 조건계획의 형태로 바꿀 경우에 이를테면 X이면 Y를 하겠다의 형태로 바꿀 경우에 성공할 확률이 크게 높아진다. 7. 피로하거나 마음이 산란할 때는 되도록 중요한 결정을 내리지 말라. 위의 경우에는 합리적으로 사고를 못하고 본능에 따르기가 쉽다. 8. 언제나 이익과 비용을 비교평가하라. 이익과 비용 한쪽만을 강조하지 마라. 경제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기회비용을 고려하라. 어떠한 행동을 했을 때 이 행동이 아니면 무엇을 했을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라. 9. 누군가가 여러분의 결정을 지켜보고 있다고 상상하라. 자신의 결정을 다른 사람들에게 해명할 필요를 느끼는 사람들은 더 많은 인지적 노력을 기울이며 따라서 관련 정보들을 더 자세히 분석하고 더 현명한 결정을 내리는 경향이 있다. 10. 자신에게 거리를 두어라. 우리의 마음은 가까운 것과 먼 것에 대해 거의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미래의 내가 현재의 결정에 대해 어떻게 느낄지를 되도록 자문해 보아야 한다. 한 가지 좋은 방법은 잠시 기다리는 것이다. 만약 여러분이 어떤 것을 내일도 원한다면 그것은 중요한 것일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만약 그 욕구가 사라져 버린다면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닐 것이다. 11. 생생한 것, 개인적인 것, 일화적인 것을 경계하라. 비개인적이지만 과학적인 것에 특별한 비중을 두는 것은 생생한 것에 현혹되기 쉬운 우리의 성향을 보완해 줄 것이다. 12. 합리적으로 되려고 노력하라. 어쩌면 쓸모없이 들리는 조언이다. 하지만 합리적으로 되자고 스스로 되내는 것만으로 앞서 서술한 다른 기법들을 사용하도록 여러분들을 이끌 수 있다. 이것으로 클리즈의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 13가지의 조언 중 한 가지 조언이라도 자신의 생활에 적용하여 성공적인 생활을 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이 책을 읽는 시간이 안 아깝다고 생각합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나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삶과 성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